안녕하세요 항공기상청입니다 이월 십구일 적어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실험입니다 현재 경기 중남북부 서해안 일부 지역 스리마일 미만 시정 나타나고 있으며 구름 및 바람은 양호합니다 적어도 주요 기상 분석 및 예상입니다 오늘 10시까지 인천 경기 서해안과 충남북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스리마일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당분간 대부분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고강도 착빙 예상 구역은 없으며 제주도 중심으로 1000-5000피트 고도의 보통에서 약한 난류가 예상됩니다 강수 분석 및 예상입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어 내일 남부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어도 고도별 습수 예상입니다 오늘 전국이 된 채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국내 주요 기상입니다 오늘은 서해 남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나 제주도는 제주도 부근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